안녕하세요. 제안인 엄마, 아빠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6개월 전에 아이가 갑자기 발레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일 픽업을 제가 담당하게 됐죠. 그는 차량과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이 위험한 상황에 부르거나, 사실적인 움직임을 support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밤의 차량이 조금씩 부족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태우고 밤에 운전하는 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영화 센서는 야간을 힘들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야간의 사고를 흘러실라고 생각하는 기술자들이 수그레한 인식 기능을 갖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센서 덕분에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어요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침에, 밤에, 밤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어디에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